아마도 난 또 사랑일걸 너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답이 뭐 좀 해봐도 돌아가는데 진짜요? 뭐라도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1월 30일에 6시에 나온대요 6시에 1월 30일 6시 멜론 벅스 엠넷 소리바다 이런건가 소리바다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벅스 아이튠즈 아이튠즈? 유튜브도 볼거야 저는 30일에 나오는 컴백을 위해 요즘 바쁘답니다 잘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건 메이족마 찍어줬는데요 로시 유태이탈설 이거 저밖에 없어요 사무실에 많아요 갖고 싶죠? 그럼 이리로 오세요 제가 이분 때문에 이걸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안재현님을 좋아해요 제가 뷰티인사이드 다 봤어요 재밌어서 재밌어서 내가 입었던 역시 옷의 완성은 얼굴이죠 같은 옷 다른 느낌 이건 사무실 언니 꺼에요 어? 눈 잘 보이는데 언니 가짜죠 이거 지금 잘 바뀌었는데 오 오 이거 할 수 있겠다 이거봐요 어때요? 되나? 이건 날 망치는데 이건 날 망치는데 난 날 망치고 날 망치고 날 망치고 날 망치고